디지털 교역 활성화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통상 이슈에 대응하고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테스크포스가 출범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관련 유관기관, 업계와 함께 디지털 통상 전략 TF 출범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테스크포스에서는 국내 디지털 기업의 이익을 반영할 규범화 요소를 발굴하고 산업별 기대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국제협력사업 발굴에도 나섭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통상 협상 동향을 설명하면서 관계부처와 업계로부터 관련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범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